한글자막 by 한효정 또 주변에 많이 힘들어하시고 많이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참 많습니다 왜 이렇게 인생은 힘든 걸까요?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참 답답하고 힘든 것인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인생은 괴로움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인생이란 중생들이 살아가는 삶과 죽음의 이 윤회는 원래 불만족이고 원래가 괴로움이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이 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사바세계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바세계에서 사바라는 뜻은 참아야만 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바세계는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입니다 왜 참아야만 살 수가 있을까요? 불만족스럽고 답답하고 괴롭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인생은 한치 앞도 알 수가 없어요 마치 롤러코스터와 같은 것 같습니다 하염없이 끊임없이 위를 올라갈 것 같으면서도 또 한치 앞도 알 수 없게 어느 순간 밑으로 또 곤두박질 치지 않습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우리 인생은 정말 한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다 꿰뚫어 보신 뒤에 모든 행복도 불행도 다 자기가 지은 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중생들에게 복을 지어야 된다 선업을 지어야 된다 공덕을 쌓아야 된다 나쁜 업을 짓지 말아라 착한 업을 지어라라고 끊임없이 끊임없이 우리 중생들에게 설파하셨습니다 왜냐? 자기가 지은 업은 자기가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이 윤회 세상에서 행복하고 즐겁고 아무리 쾌락을 누린다 하더라도 이 윤회 세상은 절대 영원한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 자체가 중생들이 살아가는 이 사바세계 자체가 혹은 저 밑에 지옥에서 저 위에 천상세계까지 자신의 업보대로 돌고 돌고 돌아가면서 살아야 되는 이 윤회 세상 자체가 괴로움과 불만족의 세상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즐거움은 이 윤회에서 벗어나는 생사해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윤회에서 벗어나고 이 끊임없는 중생들을 지은 업의 굴타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만이 진정한 행복이고 영원한 자유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윤회에서 벗어난 세상이 바로 해탈과 열반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은 끊임없이 해탈과 열반을 향해서 이 마음을 닦아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요 웬만한 중생들이 아닌 이상 전생에서부터 무언가 많이 닦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닦은 사람들이 아니면 이번 생에 내가 윤회에서 벗어나겠다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 해탈을 구하고 이 윤회에서 벗어나 열반을 얻겠다라는 그런 마음 자체를 일으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도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실 때 그 중생들 수준에 맞춰서 법을 설하셨죠 수준이 높은 중생들한테는 성부라는 길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수준이 중간인 중생들한테는 아라한이 되어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수준이 아직은 낮은 중생들한테는 자신의 업장을 소멸하고 복을 많이 지어서 인간 세상이나 천상 세상에서 복을 누리는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중생들마다 수준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도 그 중생들 수준과 그릇과 근기에 맞춰서 법을 설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자들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은 중생들마다 법을 조금씩 다르게 가르치셨다 중생들 수준에 맞춰서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실 때 조금씩 차별을 두셨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공부를 하면서 항상 마음의 염두를 둬야 되는 것이 있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할 때 하나에만 집착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금강경 하나만 평생 공부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평생 법화경 하나만 보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평생 지장경만 보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경전마다 그 경전을 세법하실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그 수준과 차별을 달리 두셨기 때문에 골고루 보셔야 됩니다 금강경도 보시고 법화경도 보시고 지장경도 보시면서 자신의 견문을 끊임없이 끊임없이 넓히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공부하다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국은 저 거대한 바다로 하나로 통하듯이 부처님의 저 위대한 가르침은 결국 다 하나로 통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채득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불자들에게 항상 업장소발부터 해야 된다라고 많이 권유를 합니다 제가 불교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왜 어떤 중생은 공부를 조금만 해도 효과를 빨리 보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평생 절에 다니고 기도하고 불교 공부를 했는데도 조금 더 마음의 변화가 되지 않았거나 그렇게 불교 공부를 많이 한 만큼 수준이 별로 높지 않다는 것도 그렇게 주변에서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라고 생각하면서 부처님 경전도 살펴보고 여러 큰 스님들 법문도 살펴봤습니다 근데 한결같은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닦아나가는 이 불교의 수행이라는 것 자체도 내가 전생에 지었던 업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전생에 많이 닦은 사람들은 이번 생에 그만큼 부처님 경전을 듣자마자 빨리빨리 이해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행할 때에도 마치 배에다가 모터를 단 것 마냥 쭉쭉 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생에 복을 짓지 않고 선업을 짓지 않고 공덕의 힘이 약하고 전생에서부터 업장이 두꺼우신 분들은 이번 생에 불교 공부를 하더라도 자꾸 장애가 생기고 마장이 생기고 불교 공부를 하더라도 올바른 지혜를 쉽게 얻지 못하고 오히려 어긋난 길을 가는 분들도 제가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어렵고 어려운 일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한다고 해서 불자들이 다들 지혜로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다들 인정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절에 다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조차도 굉장히 외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굉장히 올바르지 못한 생각을 갖고 있거나 심지어 샤머니즘 무속과 부처님의 불교를 완전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혼동하는 경우도 제가 굉장히 자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이런 불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부하는데 일어나는 마장이라든가 장애를 우리가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경전이라든가 큰 스님들의 법문을 살펴봤을 때 결론은 내 업장을 빨리 소멸해야 됩니다 항상 부처님께 지혜를 발언하면서 부처님께 지혜를 발언하고 내가 숙세에 지었던 나의 업장을 끊임없이 참여하면서 부처님의 경전에 입각해 부처님의 말씀을 근본으로 삼아서 공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말은 쉽지 말은 쉽지 실제로 해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난 것은 전생에서부터 지은 너무나 소중한 성근이고 소중한 인연이지만 아 부처님의 법을 만나도 올바른 닦기가 힘들구나 라는 것을 여러 번 느낍니다 그래서 항상 불자님들한테 대승경전에 입각해서 혹은 대승경전을 연구하신 선지식들 말씀의 근거로 삼아서 제가 불자분들에게 자주자주 드리는 말씀이 먼저 업장부터 참여하고 내 업장부터 소멸해야 된다 이 참여법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자주자주 드립니다 절에 오래 다니신 분들 중에는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라든가 지장경 같은 경전을 읽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우리 불자분들 중에서는 항상 부처님의 가피를 발언하면서 지장연부를 하시거나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시거나 신묘장구 달하니 기도를 하시거나 금강경을 독송하시거나 법화경을 사경하시거나 자신만의 기도를 닦아 나가시는 불자님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불교를 처음 만나신 분들 중에서는 간혹 이런 질문을 합니다 스님 절에서 좋다고 하길래 관세음보살 연불도 해보고 지장보살 연불도 해보고 천수경도 읽어보고 신묘장구 달하니도 읽어보고 했는데 이거 진짜 효과가 있는 건가요? 이런 말씀들을 자주 저에게 질문합니다 그럼 제 입장에서는 뭐라고 하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분명히 가피가 있습니다 경전에 나와 있는 부처님의 말씀은 틀린 게 없습니다 틀린 게 있다면 부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우리 중생들의 마음이 틀린 거지 부처님의 경전은 틀린 게 없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정말 자신있게 불보살의 가피와 불보살님의 이 신비한 힘에 대해서 정말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제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 자신이 저 본인이 직접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경험하고 제가 체험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신도분들에게 제가 당당하게 기도하세요 마음을 깨끗이 하고 정말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연불하시고 기도하시면 정말 불보살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 힘을 느끼게 됩니다 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를 몇 년 동안 진행을 해왔는데요 솔직히 소나무를 진행하면서 저도 굉장히 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히려 제 믿음이 더욱더 강해짐을 느꼈습니다 왜냐 소나무가 많은 불자님들에게 회자되면서 소나무를 보신 그런 불자님들 중에 당신이 직접 기도해서 가피를 받고 당신이 직접 연불하고 기도해서 감흥을 이루신 그런 수많은 불자님들의 이야기를 직접 만나 뵙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면서 아 내가 체험한 것이 나만의 체험이 아니라 정말 많은 불자들이 이미 다 체험한 하나의 사실이구나 라는 그런 더 깊은 믿음의 뿌리가 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에서 항상 우리 불자님들께 기도해라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기도해라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는 대로 기도할 뿐이요 나쁜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을 때마다 더 열심히 기도해라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업이니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것도 내가 지은 나의 업장들이다 그러니 업장을 소멸해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은 결코 틀린 것이 없습니다 몇 달 전이었을 겁니다 어느 보살님이 찾아오셨는데 그 보살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보살님께서 이제 수원에서 식당을 하고 계시는 보살님이신데 혹시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수원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또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수원에서 또 중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 수원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이 수원에서 오신 식당을 하고 계시는 보살님이 너무나 이제 소나무에 당신이 광팬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팔공상 갑바위 같은 이제 절회를 어머니 손을 잡고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엄마 따라서 절회는 다녔지만 불교가 뭔지는 잘 몰랐다고 합니다 불교라고 하면 그냥 부처님 오신 날에 연등 달고 그리고 절에 갈 때마다 그냥 쌀 올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냥 이렇게 추건문에다 기도 접수 올리는 거 그냥 그게 불교라고 생각했답니다 연등 달고 쌀 올리고 초 올리고 아마 옛날 신도분들 중에서는 그런 것이 불교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체계적인 불교 교육을 받지 못했던 시절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절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마음을 닦아야 된다는 건지 부처님이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셨는지 그런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세월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몇 년 전에 어느 날 우연히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를 듣게 되셨는데 처음에는 그냥 무슨 옛날 구수한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처음에는 그냥 재밌으셔서 보셨대요 아이고 스님 말씀 재밌게 하네 뭐 이러면서 재밌어서 보다가 자꾸 보면서 보면서 점점 아 불교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조금씩 조금씩 이해를 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 불교가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를 통해서 점점 아 인과 업보가 무엇인지 인과법이 무엇인지 인연법이 무엇인지 왜 선업을 지어야 되는지 왜 공덕을 쌓아야 되는지 왜 악업을 소멸해야 되는지 왜 나쁜 업을 지으면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아 기도가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소나무를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이해를 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살님이 소나무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열심히 기도를 시작하셨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하니까 천수경 사경을 많이 하셨대요 천수경 천수경 사경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평소에 식당일을 하시니까 식당에서 이제 일을 하실 때마다 항상 하루 종일 관세혼보살을 놓치지 않으려고 자꾸 애를 쓰셨대요 마음속으로 항상 관세혼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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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수경 사경을 틈틈이 하시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관세혼보살 연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살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놀랍게도 정말 기도를 꾸준히 하다 보니까 마음이 점점 편안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께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면서 얻게 되는 가장 큰 효과 중에 하나가 일단 무엇이 편안해진다? 마음이 편안해진다 마음이 점점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살님이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를 해나가던 어느 때였다고 합니다 이 보살님께는 굉장히 심한 고질병이 하나 있으셨대요 식당일을 너무 많이 하시다 보니까 항상 여기 팔뚝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팔뚝의 심한 통증이 시시 때때로 당신을 굉장히 괴롭히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검사도 받고 침도 맞고 이것저것 좋다는 것을 많이 해봤는데도 해봤는데도 팔뚝이 통증이 전혀 가라앉지를 않았대요 그래서 팔뚝 때문에 너무 힘들다 하고 그렇게 지내오시던 어느 때에 한결같이 기도를 하시다가 어느 날 꿈을 꾸셨다고 합니다 꿈에서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딱 나타났대요 하얀 옷을 입은 여자니까 딱 생각나는 게 누구예요? 또 눈치 없이 처녀귀신 하면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우리가 관세음보살 연부를 많이 했을 때 하얀 옷을 입으신 여자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게 흰 옷을 입은 관세음보살 백의 관음이라고 부르죠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싹 나타났는데 손에 칼을 들고 있더래요 손에 손에 그 수술용 칼 메스라고 있잖아요 수술용 칼 날카로운 메스를 싹 가지고 나타나서 그 보살님의 평소에 아프던 오른쪽 팔뚝을 칼로 싹 배더래요 그런데 꿈에서 아프지는 않았대요 자신이 아프던 팔뚝에 흰 옷을 입은 여자가 날카로운 칼 메스로 팔뚝을 싹 가른 뒤에 그 칼로 밴 그 자국을 손가락으로 쭉 누르니까 엄청 진한 고름덩어리가 쭉쭉 이렇게 빠져나오더랍니다 오른쪽 팔뚝에서 그 걸쭉한 고름덩어리가 쭉쭉 빠져나오면서 잠에서 닦겠답니다 그리고 이미 소나무 팬들은 이미 다 눈치 채셨죠 그 꿈을 꾸고 나서 그토록 당신을 괴롭혔던 오른쪽 팔뚝의 모든 고통과 질환이 흔적도 없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소나무를 많이 보신 불자님들은 워낙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별로 크게 놀라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 보살님께서 저한테 직접 해주신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보살님께서 스님 제가 직접 체험하고 제가 직접 경험하니까 그동안 스님이 소나무에서 하셨던 그 말씀들이 하나도 의심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100% 믿습니다 정말 불보살림 가피는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불자님들께 늘 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교를 머리로 따지지 말아라 불교를 지식으로 따지지 말아라 불교를 지식으로 따져서 우리가 깨달을 것 같으면 불교학자들은 벌써 다 성불했습니다 불교는 내가 직접 수행해야 됩니다 내가 직접 체험하고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가 직접 실천을 통해서 그 맛을 봐야 됩니다 맛을 본 사람은 더 이상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제가 약 20년이 넘게 절집에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꼭 불교를 지식으로 따지는 분들이 굉장히 자주 많이 흔들리거나 처음에는 열심히 공부하다가 더 이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지 않는 그런 사례들을 제법 많이 봤습니다 머리로 따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정말 낯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런 무식한 그런 분들이 부처님의 경전의 가르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평생 관세음보살 연불하고 지장보살 연불하면서 자기가 그 불보살의 가피의 맛을 보신 분들은 평생 흔들림 없이 한결같이 부처님에 대한 믿음으로 닦아 나아가는 것을 굉장히 자주 봤습니다 그러한 사례들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게 불교는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맛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질문을 해요 선생님 그럼 그 맛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왜 똑같은 얘기를 자꾸 하게 할까요? 자기가 닦아야죠 자기가 실천하고 자기가 수행해서 자기가 체험을 하셔야죠 결국은 자기의 몫입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경전 공부를 하면서 부처님 말씀을 통해 올바른 견해를 갖고 기도하고 연불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경전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그냥 지도만 하신 분들 중에서도 좀 이상하고 삐딱한 경우를 제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부처님 가르침을 올바르게 이해하면서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닦아 나아가고 체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항상 올바른 견해라는 눈을 갖춰야 되고 올바른 눈과 견해를 갖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실천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불교는 지식만 갖고는 해결되지 않더라 자기가 실제로 체험을 하고 맛을 봐야 된다라고 꼭 반드시 결정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와 또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몇 개월 전에 어느 또 친분이 있는 보살림을 만났는데 그분께서 아주 놀라운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앞에 이야기하고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어머님 따라서 또 절에 다니셨던 분인데 그러고 보니까 엄마 따라서 절에 다닌 분들이 좀 많아요 어머니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분도 이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지금도 법화경 사경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법화경 사경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분도 몇 년 동안 끊임없이 당신을 괴롭혔던 고질병이 하나 있으셨습니다 그분 고질병도 뭐냐 하면 앞에 분하고 비슷한데 오른쪽 팔꿈치가 너무 아프신 거예요 오른쪽 팔꿈치에 정말 심한 통증이 있으셔서 이분이 유명하다는 큰 병원에도 가시고 치료도 받으시고 한의원에도 가시고 뜸도 맞고 침도 맞았는데 도저히 나을 기미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저 처음 들었는데 DNA 주사라는 게 있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그 DNA 주사라는 게 있는데 그 DNA 주사를 맞으면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다가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또 오른쪽 팔꿈치에 엄청난 통증이 또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컨디션이 좋을 때는 통증이 좀 가라앉고 그리고 좀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이 오른쪽 팔꿈치에 통증 때문에 이 고질병으로 많은 고생을 몇 년 동안 하셨다고 하는데 이 보살님이 결국 마음으로 그냥 포기하셨다고 합니다 마음으로 어차피 당신도 불교 공부를 하신 분이니까 아유 전생에 내가 지은 업을 지금 받고 있나 보다 그냥 평생 안고 살아야 되나 보다 이렇게 마음으로 좀 포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유명하다는 병원 다니면서 돈도 많이 깨먹으셨대요 근데 그냥 그때뿐 효과가 있지 그 나을 기미가 없더래요 전생에 내가 지은 업보를 이번 생에 내가 닫고 있는 과정인가 보다 그냥 포기하자 그런 자포자기의 마음도 들었었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법화경 사경도 많이 하시는 그런 불자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꿈을 꾸셨어요 꿈을 꾸셨는데 참 희한해요 두 사람이 꿈속에 나타났는데 무슨 색 옷을 입었을까요? 하얀색 옷을 입은 두 분이 딱 나타나셨답니다 두 분이에요 이번에 1 플러스 1이네요 하얀 옷을 입은 두 분이 싹 나타나셨는데 두 분이 치마나 를 갖고 계시더래요 치마나 를 갖고 있는데 이 보살님이 꿈속에서 자기가 누워있는데 누워있는 자기의 오른쪽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이거 어떻게 가운데 손가락 보여줄 수가 없네요 가운데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에다가 이 침 두 방을 딱 놓더랍니다 하얀색 옷을 입은 두 분이 쓱 침을 들고 나타나서 누워계시는 보살님의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에 침 두 방을 동시에 딱 넣는데 꿈속에서도 얼마나 아프든지 으악! 소리가 나더랍니다 너무 아프더라고요 꿈속에서도 정말 침으로 후벼 파는 것처럼 앗! 타는 순간 보살님이 순간 꿈속에서 꿈속에서 순간 아! 내 팔꿈치가 낫겠구나 라는 생각이 저절로 딱 들더래요 그래서 평소에 하도 소나무를 많이 보셔서 이제 아! 이런 꿈을 꾸면 대충 뭐가 되는구나 라는 걸 이제 무의식 속에 다 저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손가락에 침 두 방 딱 났는데 아! 팔꿈치가 낫겠구나 라는 게 꿈속에서 저절로 생각이 딱 들면서 잠에서 딱 깼답니다 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꿈을 꾸고 나서 팔꿈치의 그 통증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몇 달이 지난 지금도 전혀 단 한 번도 재발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소나무를 많이 들으신 불자님들께서는 항상 이런 말을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으시고 이런 패턴들을 다 이해하시기 때문에 아마 별로 놀라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저는 때때로 생각해 봅니다 이런 제 주변에 이러한 가피를 받으신 불자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관세용 보살님 지장 보살님의 가피가 없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런 불자님들의 소중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는 것을 제 스스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불자님들에게 제가 항상 권유를 합니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 본인이 닦아야 된다 관세용 보살을 불러도 좋고 지장 보살을 불러도 좋고 금강경을 독성해도 좋고 법화경을 사경해도 좋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기도를 하든 한결같은 마음으로 간절하게 꾸준하게 정성스럽게 닦고 닦고 닦아 나갈 뿐이다 그리고 불자님께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똑같이 기도를 했는데도 효과를 빨리 보는 경우도 있고 똑같이 기도를 했는데도 효과를 더디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죠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많으면 기도를 하더라도 효과를 빨리 보는 경우가 있고 전생에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일수록 기도를 열심히 해도 효과를 더디게 보더라 그리고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안 될 때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중생들은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어놓은 업보와 서로 맺어놓은 인연의 끈들이 너무나 두껍고 강하고 끈질기기 때문에 웬만한 인간의 노력이나 웬만한 인간의 기도로는 바꿀 수 없는 나의 정말 처절한 업보와 숙제와 빚이 있습니다 정말 이게 미치고 팔짝 뛸 일입니다 모든 불자님들이 기도를 조금만 해도 효과를 다들 크게 보신다면 제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수많은 불자님들이 기도하는 족조 눈에 보이듯이 업장 소멸이 쫙쫙 된다면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시작 없는 저 옛적 윤회에서부터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내가 지은 그 업보의 끈들이 너무나 끈질기기 때문에 좀 빨리 소멸되는 업보도 있고 좀 늦게 소멸되는 업보도 있고 징글징글하게 끝까지 나를 박박 긁고 나를 힘들고 괴롭히는 업보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신도분들에게 기도하면 반드시 효과가 있습니다 100%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수백 명의 불자님들과 상담하면서 수백 명의 불자님들의 그 체험담들을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수백 명의 불자님들의 이야기를 통계를 내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었습니다 아 누구나 징글징글하게 끝까지 안 풀리는 저마다의 숙제와 빚이 하나씩은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떤 불자님이 계시는데 연세가 있으신 노보살님이신데 정말 불심이 깊으세요 정말 불심이 깊으시고 젊었을 때부터 절에도 열심히 다니셨어요 그리고 지금 봐도 참 정말 심심과 불심이 느껴지는 노보살님인데 젊었을 때부터 열심히 기도를 하셔서 알게 모르게 가피를 많이 받으셨대요 정말 남한테 쉽게 말할 수 없는 정말 그런 신비한 가피를 또한 여러 번 체험을 하셨대요 자기가 맛을 본 사람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 번 근데 그분이 그렇게 젊어서 열심히 기도를 하셨는데도 끝까지 풀리지 않는 당신의 숙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자식 하나가 있는데 이 자식이 지긋지긋하게 말을 안 들어요 자식이 하나 있는데 다른 거는 기도해가지고 정말 많은 가피를 받았는데 이 자식만큼은 징글징글하게 끝까지 당신의 속을 후벼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살님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스님 저는 젊었을 때부터 기도를 많이 해서 실제로 제가 신비한 가피들을 체험했기 때문에 저는 불보살 가피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흔들림은 없지만 제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제 자식이 철이 들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제가 정성이 부족한 걸까요 제가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죠 보살님 우리 중생들은 이번 생에 이 세상에 이 사바세계에 태어나는 순간 저마다 자기 자신만의 짐이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 자신만의 숙제가 하나씩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빗덩어리라고 부릅니다 보살님을 끝까지 괴롭히는 보살님 속을 후벼 파는 그 철이 들지 않은 그 자식이 보살님이 이번에 마지막 풀어야 할 보살님의 빗덩이인 것 같습니다 전생의 지독한 빗쟁이가 이번 생에 보살님께 빗받으러 온 것 같습니다 보살님 이번 생에 잘 푸셔야죠 어떡하겠습니까 그 노보살님이 제 이야기를 듣고 예 스님 제가 생각해도 스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도 그런 거 많이 느꼈습니다 저 자식이 전생의 왼수가 내 자식으로 태어났구나 어쨌거나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이니 내가 이번 생에 어떻게든 잘 풀고 가야지 그런데 이게 참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은 이렇게 하지만 내 숨을 짓누르고 내 가슴을 윽박지르는 그런 존재가 계속 나에게 큰 짐과 숙제로 다가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쉽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결국 내가 지은 인연법입니다 수 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끊임없이 내가 지었던 그 끈질긴 서로의 어변들이 뒤섞이고 만나고 헤어지고 눈물 흘리면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누가 닦아야 될까요 내가 닦아야 됩니다 결국은 내가 닦아야 된다 여러분 불보살의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효과를 빨리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효과를 더디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무리 애써서 기도해도 끝까지 안 풀리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 강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효과가 없는 게 아닙니다 저 드넓은 진리의 눈으로 꿰뚫어 보면 효과가 없는 게 아닙니다 다만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는 것이고 내가 갚아야 할 빚을 지금 그 부채를 해결하고 있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결국 기도를 해서 효과가 없다는 말은 통용되지를 않습니다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나의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불자님들이 불보살님께 조금만 기도해도 효과를 팍팍 본다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겠습니까 불보살님께 기도해서 내 업장이 술술 풀려나간다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중생의 업보라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여러분의 인연법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여러분들의 인연법입니다 그러면 그 인연은 결국 누가 지은 걸까요 내가 지은 것이고 나의 몫입니다 그러니 지금 힘들고 괴롭고 팍팍하더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분명히 지금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복과 선억과 공덕을 짓는다면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것 자체가 내가 지은 나의 숙제와 나의 업장을 소멸하고 있는 하나의 좋은 과정이라고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들께 불보살님의 가피가 함께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우아한 행복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라자가하라는 도시가 있었는데요 그 라자가하에 수많아라는 이름을 가진 장관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수많아입니다 이 수많아에게는 수많은 하인들이 있었는데 그 하인들 중에서 뿐나라는 이름을 가진 하인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뿐나입니다 이 뿐나라는 하인에게는 부인과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의 이름이 바로 우따라입니다 조금 이따 우따라라는 이 딸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니까 이름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뿐나와 그리고 뿐나의 아내와 그리고 뿐나의 딸이었던 이 우따라는 수많아라는 이름의 장관 아래에서 하인 생활을 하면서 하루하루 생계를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라자가하에 나라에서 공문이 나옵니다 일주일 동안 사람들은 편안하게 휴가를 즐기도록 해라 일주일 동안 휴식을 즐기도록 하라라는 그런 공문이 라자가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 장관이었던 수많아가 수많은 하인들에게 일주일 동안 편히 쉬라고 이제 휴식의 시간을 주게 되었는데요 그 아침에도 어김없이 이 뿐나라는 하인이 수많아의 집에 일하기 위해서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그때 장관 수많아가 뿐나에게 질문을 합니다 뿐나요 일주일 동안 휴식 시간을 줬는데 어째서 오늘 일하러 왔느냐 일주일 동안 편히 쉬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뿐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르신 저는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쉬게 되면 내일 굶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차라리 일을 하는 게 편합니다 휴식을 취하고 휴가를 가는 사람들은 속 편한 사람들이지 저한테는 너무나 과분한 일입니다 차라리 저는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네요 자 이 수많아는 이제 이 뿐나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밭에 나가서 밭을 일구도록 해라 라고 이제 일을 시키게 됩니다 그때 뿐나가 소를 데리고 밭에 나가서 이제 밭일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부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나는 오늘 하루 종일 이 밭에서 일을 해야 될 것 같소 그러니까 점심때가 되면 집에서 도시락을 가지고 이 밭에 나와 주시기 바라오 당신이 도시락을 가져와야 내가 이 밭에서 밥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소 라고 이제 아내한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렇게 우리 뿐나는 황소를 데리고 밭에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때 그날 아침에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지혜제일이라고 불리웠던 이 사리불 스님께서 일주일 동안 깊은 선정에 들어가셨다가 일주일 만에 이제 눈을 뜨시게 됩니다 이 아라한이 들어가는 깊고 아주 심오한 이 선정을 멸진정이라고 부릅니다 멸진정이라는 이 선정 산매에 일주일 동안 깊이 들어가셨다가 이제 일주일 만에 이 멸진정에서 나오시게 되는데 사리불 스님께서 고민에 빠지십니다 자 어떤 고민인고 하니 우리 부처님 경전이나 논서에 보면 일주일 동안 멸진정에 들어갔다가 멸진정에서 나오고 난 뒤에 가장 먼저 공양을 올린 사람은 아주 뛰어나고 아주 훌륭한 공덕을 성취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멸진정에 들어가고 난 뒤에 멸진정에서 깨어나신 성자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은 정말 아주 훌륭한 특혜입니다 자 사리불 존자께서는 고민에 빠지십니다 내가 지금 일주일 동안 멸진정에 들어가서 지금 일주일 만에 이 멸진정에서 깨어났는데 내가 누구에게 공양을 받는 것이 참으로 훌륭하고 복된 일일 것인가 그래서 사리불 스님께서는 다시 깊은 명상의 상태에 들어가셔서 나와 인연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나에게 공양 올릴만한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당신의 신통력으로 이제 수많은 중생들을 살펴봅니다 그때 때마침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뿐나의 가족들이 이와 같이 큰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인연이 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래서 사리불 스님께서는 뿐나가 일을 하고 있는 밭을 향해서 바루를 들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그때 뿐나가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때 뿐나가 일하고 있는 밭에 그 옆에 있는 양지바름 바위에 사리불 스님께서 편안하게 앉으셔가지고 뿐나의 일하고 있는 모습을 쳐다봅니다 누가 자꾸 자기를 쳐다보니까 뿐나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어? 느낌이 이상하네? 인기척이 느껴지네? 누구지? 하고 딱 쳐다봅니다 그때 양지바름 바위 위에 거룩하신 성자인 사리불 존자께서 편안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깜짝 놀란 뿐나가 사리불 스님께서 오늘 여기에 웬일로 오셨지? 라고 생각하면서 사리불 스님 발 아래에 가서 사리불 스님께 오체투지를 올립니다 사리불 스님께 정중하게 절 3배를 올리고 난 뒤에 스님 혹시 무엇이 필요한 게 있으셔서 오셨습니까?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라고 뿐나가 질문을 합니다 그때 사리불 스님께서 묵묵하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바루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물 거름망을 이제 우리 뿐나에게 이렇게 전달을 해줍니다 그때 뿐나가 사리불 스님의 바루와 물 거름망을 보고는 사리불 스님께서 마실 물이 필요하신가 보다라고 눈치를 채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2600년 전 부처님의 제자인 스님들께서 항상 당신들이 가지고 다녀야 되는 필요한 필수 물품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물 거름망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2600년 전 인도의 물은 그렇게 맑지가 않았나 봅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제자들은 불살생, 살생하지 말아라라는 계율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 물에 벌레들이 많이 살았나 봅니다 그래서 물을 그냥 마실 경우 배탈이 날 수도 있고 또 물을 그냥 마실 경우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벌레를 함께 먹어서 벌레를 죽일 수도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의 제자인 스님들께서는 항상 물을 드실 때는 물 거름망에다가 이렇게 물을 한번 걸러가지고 벌레 같은 것들을 혹은 불순물들을 싹 제거를 한 뒤에 물을 드시는 게 원칙이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뿐나에게 사리불 스님께서 바루와 물 거름망을 다 건네주니까 아 스님께서 물이 필요하신가 보구나 마실 물이 필요하신가 보구나 뿐나가 생각하면서 정중하게 사리불 스님의 바루와 물 거름망을 들고는 그 물에 이제 천천히 물 거름망에 물을 걸러가지고 바루에 물을 깨끗하게 담아서 사리불 스님에게 공양을 올립니다 그래서 사리불 스님이 이제 물에 달게 드신 뒤에 문득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사리불 스님께서 마음속으로 얼마 안 있으면 이 뿐나의 아내가 도시락을 가지고 여기로 올 것이다 그러니 내가 길 중간에서 이 뿐나의 아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내가 대신 먹게 되면 이 뿐나의 가족들은 엄청난 큰 공덕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 뿐나의 아내가 여기에 오기 전에 길목에서 내가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일으키십니다 남의 도시락을 중간에서 뺏어 먹는 그런 사리불 스님의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사리불 스님께서 당신의 신통력으로 전생에 인연 있는 사람들을 다 꿰뚫어 보시고 오늘 뿐나에게 특별한 공덕을 성취시켜주기 위해서 일부러 뿐나의 도시락을 중간에 뺏어 먹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룩한 부처님이나 거룩한 보살님들이나 거룩한 아랑가 같은 성자분들께서 행하시는 것은 우리 중생들이 전부 다 감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다 중생들을 향한 지혜와 자비의 심오한 이치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리불 스님께서 물을 달게 드시고 바루를 들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셔서 저 멀리 뿐나의 아내가 도시락을 가지고 오는 길목에 가만히 이렇게 서 계십니다 그때 남편이 배가 많이 고프겠다 지금 밭 일하고 나서 허기가 질 텐데 빨리 남편한테 밥을 갖다 줘야 되겠다 하고 허거 찍어 이제 남편이 뿐나가 일하고 있는 밭 일하고 있는 그 밭에 길을 가고 있는 그 와중에 길목 중간에서 거룩한 사리불 스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리불 스님이 도시락을 가지고 오는 걸 알고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때 이 뿐나의 아내가 멀리서 사리불 스님이 딱 서 계시니까 깜짝 놀랍니다 사리불 스님께서 오늘따라 어쩐 일로 저 길가의 가운데에 계실까라고 생각하면서 문득 스님께 공양 올리고 싶다라는 그런 거룩한 공양청을 올리고 싶다라는 거룩한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항상 우리 불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지만 복 없는 사람은 복 지을 기회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복을 져야 행복해진다 우리가 행복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복의 씨앗을 심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 없는 사람은 복을 지을 기회조차 없어요 그리고 더 업장이 두꺼운 사람은 복을 지을 기회가 생겼는데도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중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뿐나의 아내는 오늘 큰 복을 지을 수 있는 시절 인연 드디어 그 거룩한 인연이 도래한 겁니다 놀랍게도 길목에서 사리불스님이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뿐나의 아내는 사리불스님을 만나 뵙기가 평소에 힘든데 오늘 이렇게 사리불스님을 만나게 된 것도 분명히 큰 인연이다 내가 오늘은 저 사리불스님께 공양을 꼭 좀 올리고 싶다라는 그런 거룩한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사리불스님이 서 계신 발 아래에 세멋이 가서 사리불스님에게 정중하게 절삼배를 올립니다 그리고 뿐나의 아내가 사리불스님에게 합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하신 사리불스님이시여 제가 거친 밥이 있는데 이 거친 밥일지언정 제가 공양을 올리고 싶습니다 혹 저의 공양을 받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때 사리불스님께서 이제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사리불스님께서 말없이 바루를 싹 내밉니다 그래서 이 뿐나의 아내는 사리불스님의 바루를 딱 들고 사리불스님의 바루 안에다가 남편에게 줄 그 음식 그 밥을 정중하게 이제 덜어드리고 사리불스님에게 다 공양을 올립니다 그리고 사리불스님 발 아래에서 합장하고 이 뿐나의 아내는 다음과 같이 서원을 바랍니다 거룩하신 사리불스님이시여 이 공양의 공덕으로 저도 사리불스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기를 원하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거룩하신 스님 제가 스님께 이렇게 밥을 올렸으니까 제가 소원이 있습니다 저 로또 대박나게 해주세요 라고 빈 것도 아니고 우리 자식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라고 빈 것도 아닙니다 저의 저 아파트값 좀 크게 오르게 해주세요 라고 빈 것도 아니고 우리 집값 좀 오르게 해주세요 라고 빈 것도 아닙니다 뭐라고 서원을 세웠죠 거룩하신 사리불스님이시여 이 거친 바빌지연정 이 공양의 공덕으로 스님과 같은 거룩한 깨달음을 저도 얻기를 원하옵니다 깨달음을 얻기를 원하옵니다 라고 발언한 겁니다 깨달음을 얻기를 발언하는 이 아라한 위대한 아라한이신 지혜제일 사리불스님과 똑같은 깨달음을 얻기를 발언한 그 마음 자체가 아 뿐나의 아내가 이번 생에는 가난한 여인으로 태어났지만 그도 전생에 무언가 오랫동안 불법을 닦은 인연이 있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전생에 닦지 않은 사람들 먼 전생에서부터 불법을 올바르게 닦지 않은 사람들은 이번 생에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윤회에서 벗어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일으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절에 오랫동안 다니신 불자님들 중에서도 깨달음과 윤회에서의 해탈과 그리고 저 거룩한 열반의 세계와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성불의 보리심을 일으킨 불자들보다는 그냥 저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잘되게 해주세요 그런 소소한 중생의 행복을 원하는 불자들이 솔직히 더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꼭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이 생사윤회 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윤회의 세상 속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한바탕 꿈과 같고 한바탕 환상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 진정한 진정한 불법의 길은 이 삶과 죽음의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 열반을 증득하는 것 더 나아가 나 혼자만서 열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과 다함께 열반을 얻는 것 모든 중생과 다함께 위없는 깨달음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불자의 길이죠 어쨌거나 뿐나의 아내는 이와 같이 서원을 세웁니다 사리불스님과 같은 그런 똑같은 거룩한 깨달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사리불스님이 그와 같이 될 겁니다 사리불스님에게 공양을 올리고 나서 뿐나의 아내는 큰일 났습니다 남편이 배고파서 기다리고 있을 텐데 밥을 스님께 다 드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시 집으로 부랴부랴 가가지고 집에서 이제 남은 싹 박박 긁어서 다시 밥을 짓습니다 다시 밥을 지은 뒤에 도시락을 챙겨가지고 남편이 있는 밭에 갔는데 남편은 이미 점심때가 한참 지나서 허기가 져가지고 저 나무 밑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농사 밭일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농사 짓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밭일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나무 밑에서 힘들어가지고 쓰러져 있는 남편을 보면서 뿐나의 아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지금 내가 이 도시락을 가지고 늦게 갔기 때문에 남편이 나에게 크게 화를 낼 수가 있다 남편이 나한테 크게 화를 내면 오늘 사리불스님께 올린 공양인 공덕이 깎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남편한테 미리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남편한테 이제 이 뿐나의 아내가 말을 합니다 여보 여보 화내지 말고 내 말부터 먼저 들어봐요 제가 일부러 늦으려고 늦은 건 아니었고 도시락을 가지고 오다가 사리불스님을 만났는데 내가 지금 사리불스님께 공양을 올리지 않으면 언제 공양을 올릴 수 있겠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좋은 기회가 생겼을 때 사리불스님께 공양을 올리자 생각하고 사리불스님께 당신을 위해서 준비한 도시락을 공양 올렸어요 그래서 다시 밥을 짓고 도시락을 가져오느라고 제가 이렇게 늦었어요 여보 그러니까 화내지 마세요 그 얘기를 딱 듣고 우리 같으면 야 이 여편네야 남편이 중요해 남편이 중요해 중이 중요해 스님이 그렇게 좋으면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든가 이렇게 화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불심이 지극한 뿐나가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했어 잘했어 여보 정말 잘했어 그렇지 않아도 나도 아침에 사리불스님께서 오셨길래 사리불스님께 드실 물을 공양 올렸는데 당신이 때마침 사리불스님께서 드실 밥을 공양 올렸다고 하니 너무나 내 마음이 흐뭇하오 정말 잘했어 잘했어 라고 오히려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 짓는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가짐이 달라요 여러분 복을 지으려는 사람 선업을 닦으려는 사람 공덕을 쌓으려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그리고 부인이 가져온 밥을 늦게나마 허거 찌고 먹고 난 뒤에 이제 몸이 탈진한 이 뿐나가 부인의 무릎을 베개 삼아서 길바닥에 누워가지고 잠시 휴식을 취합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온몸에 그냥 기진맥진해져가지고 안에 무릎에 서며시 이제 베개 삼아서 누워서 가만히 밭을 보고 있는데 그때 때마침 이제 석양이 지고 있는 거예요 해가 서산에 느릇느릇 석양이 사 지고 있을 때 그 석양의 강렬한 햇빛에 의해서 밭이 황금색으로 환하게 누렇게 빛나 보이는 겁니다 그때 밭이 석양빛에 의해서 누런 황금빛으로 색깔이 변하는 걸 보고 그때 뿐나가 누워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내 눈앞에 있는 저 밭이 다 황금색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소 내 눈이 침침해가지고 그렇게 보이는가 보구려 근데 이제 아내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봐도 황금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보 내 눈에도 저 밭이 황금색으로 보이는데요 이상하다 아무리 석양빛에 석양빛에 저 밭들에 있는 돌들이 노랗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어쩐 저렇게 황금하고 똑같은 색깔일까요 그래서 뿐나가 이렇게 누워있다가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자리에서 붓이 실어납니다 그래서 밭에 가가지고 노랗게 변한 황금색으로 변한 돌을 하나 들어가지고 돌끼리 땡 하고 부딪혔는데 돌소리가 아니라 황금소리가 나는 거예요 땡 하고 황금소리가 나는 거예요 에구머니나 해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밭에 있는 돌들이 다 황금으로 변한 겁니다 밭에 있는 돌들이 다 황금으로 변했답니다 이게 진짜 로또죠 이게 진짜 대박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아 부럽다 하실 분들이 많아요 우리 가끔 그런 소원 그런 마음 그런 소원 빌 때 있잖아요 아 저 해운대 앞바다에 있는 모래사장이 다 황금가루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밭에 있는 돌들이 다 황금으로 변한 거예요 오늘 사리불 스님에게 물공양을 올리고 오늘 사리불 스님에게 도시락 공양을 올린 그 하나의 공덕으로 그 밭에 있는 돌들이 다 황금색으로 변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멸진정 아라한 이상만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선정 거룩한 산매인 멸진정에 일주일 동안 들어갔다가 나오신 성자한테 제일 먼저 공양을 올리는 사람은 그 공덕이 무량하고 그 공덕이 헤아릴 수가 없다 엄청난 복덕을 짓게 된다라는 말씀을 서두에서 제가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멸진정에 들었던 사리불 스님에게 공양을 올린 공덕으로 그 밭에 있는 돌들이 다 황금으로 변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뿐나가 참 순진한 사람이었어요 뿐나가 무슨 생각을 하냐 이 황금으로 변한 이 돌들을 우리 마음대로 가졌다가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도둑질한 게 아니냐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왕에게 임금님에게 자진납세 합시다 그래야 뒤탈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영화라든가 드라마를 보며 분해 넘치는 욕심을 부리다가 뒤끝이 결말이 아주 좋지 않게 끝나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순진하고 착한 뿐나는 임금님에게 보고를 합니다 임금님 제가 밭을 일구고 있었는데 밭에 있는 돌들이 다 황금으로 변했습니다 이걸 임금님에게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여러 개 수십 대의 수레를 가지고 그 밭에 있는 황금으로 변한 그 돌들 그 황금들을 전부 다 왕궁으로 수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레 수십 대에 들어갈 만큼의 어마어마한 황금들이 쌓이게 된 거예요 근데 참 임금님도 착해요 임금님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이냐라고 하니까 이제 뿐나가 자초지종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근데 이제 이 왕도 이 임금님도 부처님의 신도이면서 불심에 아주 지극한 분이었어요 이 왕이 뿐나의 자초지종을 다 듣고 나서 무슨 말을 하느냐 야 이거는 그대가 사립을 거룩한 아라한스님에게 공양을 올렸기 때문에 그대가 지은 복을 그대가 받은 것이다 그대가 지은 복을 그대가 받았는데 이 황금을 어떻게 내가 가질 수가 있겠냐 이 황금은 다 네 것이다 정말 잘했다 정말 잘했다 라면서 오히려 칭찬을 한 겁니다 임금이 아주 쿨해요 우리 같으면 눈에 욕심이 가려가지고 남의 황금도 빼앗고 이 나라에 있는 황금은 내 거야 이렇게 욕심 부릴 수도 있을 텐데 아니다 이거는 네가 거룩한 아라한스님에게 큰 공덕을 지었기 때문에 네가 이 복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 이 황금은 네가 다 가져라 하면서 뿐나를 기특하게 여기던 이 임금님은 이 왕은 뿐나를 장관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와 하루아침에 신분이 상승을 하게 된 겁니다 하루아침에 팔자가 변한 거죠 팔자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뿐나는 그 엄청난 황금을 가지고 장관의 지위에 오르게 되면서 그 나라에서도 가장 돈이 많은 그런 장관 중에 하나로서 수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게 됩니다 그때 화려한 집을 짓고 수많은 하인들을 데리고 당신의 집을 뿐나가 자기의 집을 낙성식을 하면서 부처님과 수많은 수백 명의 거룩한 스님들을 모시고 몇 날 며칠 동안 공양을 올립니다 부처님께서 뿐나의 공양을 받으시고 이 뿐나의 가족들에게 법을 설하십니다 부처님의 살법을 들은 뿐나와 뿐나의 아내와 뿐나의 딸이었던 웃다라는 그 자리에서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수다원이라는 깨달음 소나무를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이미 다 수다원이 어떤 경지인지 다 아시죠 부처님의 제자로서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하고 아라한이 되기 위해서는 네 단계로 올라가야 됩니다 1단계가 수다원 2단계가 사다함 3단계가 아나함 그 다음에 마지막 4단계 아라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단계 수다원이 되는 순간 7생 안에 몇 생 안에? 7생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7번의 생 안에 반드시 아라한이 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전에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보다도 이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은 중생이 훨씬 더 고귀하고 성스러운 존재들이다라고 설법하는 그런 내용들이 경전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다원이 되면 아라한이 되는 것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완벽하게 이제 채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다원이 되면 7생 안에 아라한이 될 수 있다 항상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초교리는 불자라면 기본적으로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뿐나와 뿐나의 아내와 그리고 뿐나의 딸이었던 웃다라까지 모두 다 이 거룩한 깨달음인 수다원가를 징득하게 됩니다 이제 수다원을 얻은 성자가 된 거죠 이렇게 하루하루 행복한 날을 지내고 있을 때 그때 자신의 주인이었던 수마나 라는 이 장관이 이제 자신의 한때 자신의 하인이었던 뿐나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보게 자네에게 웃다라라는 딸이 있잖은가 이 웃다라도 사실 우리 집에서 일하던 하인이었는데 어느 날 봤더니 아니요 어쩜 그렇게 옷이 날개라고 어쩜 저렇게 예뻐졌나 근데 우리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연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사돈을 맺을 새 나한테 아들이 있는데 자네 딸 웃다라와 우리 한번 결혼을 좀 시키면 어떻겠는가 라고 수마나가 이제 먼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 뿐나가 펄쩍 뛰면서 거절을 합니다 아 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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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왜 옛날 옛날 우리 집 하인이었던 것 때문에 그래 괜찮아 과거는 과건데 뭘 갖고 그래 우리 결혼 시키자 사돈 맺자 그러니까 뿐나가 뭐라고 진지하게 얘기하냐면 저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교 집안입니다 그런데 수마나요 당신의 집안은 다른 종교를 믿고 있잖습니까 우리는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자이기 때문에 내 딸을 다른 종교를 믿는 집안에다 시집 보낼 수가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합니다 사실 그렇죠 뿐나가 정말 가난한 노동자였던 하인으로 살았을 때 사리불스님에게 공양 올리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얻게 되고 장관이 되었으며 부처님께 또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의 법문을 들은 뒤에 수다원이라는 거룩한 깨달음까지 얻었는데 자신 집안에 있는 그런 하나뿐이 없는 딸을 불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믿는 집안에 시집 보내기가 너무 찜찜했던 겁니다 그래서 뿐나는 아주 강곡하게 그리고 정말 아주 정성스러운 그런 어떤 말로서 한때 자기의 주인이었던 수마나에게 내 딸을 시집 보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완곡하게 이제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수마나가 정말 그 뿐나의 딸이었던 우따라가 며느리감으로 너무나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계속 집요하게 요구를 합니다 자꾸 이제 요구를 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뿐나한테 와서 뿐나야 니가 지금 돈도 많고 니가 지금 장관의 지위에 올랐지만 그래도 한때 수마나가 너 주인집 아니었냐 너 자꾸 이러다가 너 의상한다 너 사람관계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렇게 하루 만에 신분이 변했다고 사람 그렇게 쉽게 변하면 안 된다 자꾸 주변에서 자꾸 그렇게 조언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딸이었던 우따라를 이제 수마나 집안에다가 시집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결혼을 해서 그렇게 세월이 이제 지나게 되었는데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에 이 뿐나의 딸이었던 우따라가 수마나 집안에 시집을 가고 나서 점점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느냐 이 뿐나의 딸이었던 우따라도 불심이 정말 지극했던 여인이었는데 이 다른 종교를 믿고 있었던 수마나 집안에 오고 나서는 부처님을 뵐 수도 없고 스님들을 뵐 수도 없고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공양 올릴 수도 없고 부처님과 스님들한테 법문을 들을 수도 없는 게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정말 불심이 지극하죠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다가 아버지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그 아버지한테 이제 앵앵앵 거린 거예요 아버지 정말 저는 속상하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너무나 서운합니다 아버지 제 인생의 낙이 부처님과 스님들한테 공양 올려서 복과 선업을 짓는 것이고 부처님과 스님들께 법문을 들으면서 제 마음을 닦는 게 제 인생의 낙인데 엄한 집안에 저 시집을 보내셔가지고 제 인생의 즐거움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괴롭습니다 부처님 이 부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괴롭습니다 아버지 저 어떡하면 좋단 말입니까 이 편지를 보고 심각한 고민에 빠진 이 뿐나는 딸을 위해서 결단을 내립니다 이제 딸한테 만 오천냥을 보내요 만 오천냥 그 당시에도 만 오천냥이면 큰 돈이겠죠 만 오천냥을 보낸 뒤에 딸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딸아 이 나라에 어마어마하게 예쁘게 생긴 기생이 있는데 그 기생이 그렇게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 근데 그 기생하고 하룻밤을 보내는데 천냥이라고 한다 와 얼마나 예쁘고 인기가 많길래 하룻밤을 보내는데 천냥을 낼까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만 오천냥을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루에 천냥씩이니까 만 오천냥이면 15일 동안 그 기생을 살 수가 있다 그러니 그 기생을 사가지고 15일 동안 네 남편한테 붙여줘라 그리고 15일 동안 너는 부처님과 스님들을 모시고 공양을 올리고 법문을 들으면 되지 않겠냐 지금 입장에서 보면 좀 쇼킹해요 사위한테 기생을 이제 붙여주는 거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고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정말 좋은 생각이다 역시 우리 아버지는 지혜로우시다 흐뭇해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한테 기생 붙여주는 건데 그러니까 불심이 불심이 이와 같이 지극한 겁니다 그래서 기생 시리마를 하루에 천냥씩 15일 동안 이제 만 오천냥을 주고 기생을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기생 시리마를 소개시켜주면서 여보 이 기생 시리마와 15일 동안 즐거움을 누리십시오 단 저는 이 15일 동안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분들에게 공양 올리고 법문을 듣겠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기생 시리마를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아 좋다고 아 좋다고 이게 웬 떡이야 자 그리고 남편은 기생 시리마와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이 웃다라는 부처님과 스님들을 15일 동안 집에 모셔서 15일 동안 공양을 올리고 15일 동안 법문을 듣게 됩니다 그때 어느 날 남편이 열심히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 올리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자신의 아내인 웃다라를 보면서 비웃습니다 에휴 저게 뭐가 좋다고 에휴 저 그냥 이렇게 인생 쾌락을 누리면서 즐겁게 살면 되지 뭘 깎아모리 중들한테 공양 올린다고 에휴 저 어리석은 것 하면서 피식 웃었는데 옆에 기생 시리마가 그 모습을 보고 오해를 한 거예요 아 저 남편이 저 남자는 자신의 아내를 너무나 사랑해서 저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만 봐도 저렇게 미소를 짓는구나 그리고 기생 시리마가 질투에 눈이 멉니다 그래서 유명한 얘기 있죠 호의를 베풀면 권리인 줄 안다 그 기생 시리마는 자기가 15일 동안 팔려나온 기생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질투에 빠져버려가지고 후다닥 부엌에 내려가서 펄펄 끓고 있는 버터 기름을 웃다라에게 붙습니다 그 펄펄 끓는 기름을 웃다라의 몸에다 붓는 순간 웃다라는 그 상황에서 오히려 기생 시리마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고 그 기생 시리마에 대해서 엄청난 자비심을 일으킵니다 자기에게 기름을 끼얹는 기생 시리마를 향해서 무한한 자비심을 일으키는 순간 그 버터 기름이 시원한 물로 변해버렸다고 합니다 이게 자비심의 힘입니다 사실 저도 그럴 자신은 없거든요 그런데 자기한테 버터 기름을 끼얹는 여자를 보면서 무한한 자비심을 일으키는 순간 그 기름은 차가운 물로 냉수로 변해버렸다 옆에 하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시리마한테 이런 미친 여자를 봤나 하고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웃다라가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사람들을 말린 뒤에 웃다라가 시리마에게 약을 발라줍니다 약을 발라줬을 때 시리마가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웃다라에게 사죄를 합니다 제가 미쳤나 봅니다 제가 미쳤나 봅니다 주인마님한테 제가 정말 못 쓸 짓을 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웃다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처님께서 당신을 용서해 주신다면 나도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사실 웃다라는 시리마한테 전혀 그런 어떤 나쁜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시리마를 부처님과 인연을 맺게 해 주려고 일부러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부처님께 용서를 받으면 나도 당신을 용서해 주겠어 그리고 그 다음 날 부처님과 수많은 스님들을 모시고 자리에서 공양을 올릴 때 기생 시리마가 앞에 나와서 부처님께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면서 웃다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웃다라요 이 기생 시리마가 그대에게 버터기름을 끼얹었을 때 그대의 마음은 어떠했는가 예 부처님 저는 버터기름을 뒤집어 씌기 직전까지도 저 시리마에 대해서 자비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뜨거운 버터기름이 시원한 물로 바뀌었습니다 부처님 그때 부처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웃다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착하도다 착하도다 정말 착하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개송을 설하셨다고 합니다 잘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분노는 자비로 이겨내고 분노는 자비로 이겨내고 악은 선으로 이겨내라 악은 선으로 이겨내라 인색은 인색한 마음은 보시로 이겨내고 거짓말은 진실된 말로 이겨내라라는 개송을 듣는 순간 기생 시리마를 포함한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깨달음인 수다원가를 증득하였고 기생 시리마도 그날 이후로 부처님의 지극한 신도인 불심이 아주 정성스러운 신도가 되어 열심히 마음을 닦았다고 합니다 정말 의미 있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나와 뿐나의 아내와 그리고 뿐나의 딸이었던 웃따라가 그 가난한 집안에서 살면서 이와 같이 자기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던 힘은 바로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았던 자기 자신의 수행의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우리 소나무 불자 여러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선굴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며칠 전에 초등학교 4학년생인 김주원이라는 학생이 정성껏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까지 그려가지고 이렇게 그림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림도 보내오고 또 여기 제 모습을 또 그려왔는데 제가 추워 보인다고 이렇게 모자 쓰고 있는 그림 이렇게 보이시나요? 모자 쓰고 있는 그림을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여기 또 대머리라고 반짝반짝 별빛까지 해가지고 아이고 애가 짓궂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중한 편지를 보내왔는데 글씨가 작은 관계로 제가 타이핑한 편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여자 김주원입니다 예전에 저희 고모가 아빠 핸드폰으로 광우스님의 소나무를 들어보라 하셨는데 그때는 한 번만 살짝 듣고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빠의 눈이 잘 안 보이셔서 다시 소나무를 듣게 되었는데 정말 재미있었고 좋았습니다 지금은 120회쯤 듣고 있습니다 보다가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신물로 태어난 것은 복을 많이 지은 것입니까? 아니면 복을 조금 지은 것입니까? 지옥, 아슈라, 축생, 인간, 천상 순으로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우리 아빠가 2020년 5월부터 눈이 잘 안 보이세요 아빠의 눈이 좋아지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 가족 중에서 우리 가족 중에서 저와 아빠만 불교 법문을 듣습니다 언니는 불교를 뻥이라고 합니다 뻥튀기가 맛있죠 엄마는 어차피 다 거짓말이니까 공부나 하라고 하십니다 다 거짓말이라고 너무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아빠는 아빠의 복 70%를 저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아직 욕심을 버리지 못했나 봅니다 바쁘실 텐데 저의 부족한 편지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추신, 이 편지를 꼭 방송에서 읽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주원희 학생 이렇게 또 정성껏 그림도 그리고 편지도 보내줘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우리 주원희 학생이 질문을 했죠 식물로 태어난 것은 복을 많이 지은 겁니까? 복을 조금 지은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은 업보에 의해서 다음 생에 새로운 몸으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옥, 아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그래서 여섯 가지 세상을 윤회한다 해서 육도윤회 라고 부르는데요 잘 들어두세요 잘 들어두세요 예전에 방송에서도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불교 교리에서는 식물로는 윤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기 불교라든가 혹은 아비달마 불교, 아비달마 불교 그런 교리에 보면 불교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은데 불교 교리로는 아주 잘못된 그런 말입니다 다만 단 예외가 있습니다 식물로 환생하는 게 아니라 나무에 붙은 목신 그러니까 식물에 붙어 사는 귀신으로 태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생에 어떤 귀신이나 어떤 신적인, 영적인 존재로 태어나서 나무에 붙어 사는 거지 나무 자체로는 이제 윤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교 교리의 논서라든가 그런 우리 가르침에 분명히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가끔 이걸 홍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중국 대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어느 큰 스님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중국 대만 큰 스님의 책을 읽는데 그 스님께서 법문을 하시면서 마치 식물로도 사람이 윤회한다 식물로 이렇게 다시 태어난다 식물도 중생이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법문하시는 걸 보고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불교가 어렵긴 어렵구나 불교가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왜냐 그 중국 대만 큰 스님께서도 평생 불교 공부를 하신 분인데도 식물로도 환생할 수 있다 식물도 중생이다라는 식의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짚어야 되는 부분이 저 미얀마나 스리랑카의 남방 불교라든가 티베트 불교에서도 식물은 윤회하는 중생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국 불교의 역사와 특히 한국 불교의 역사를 찬찬히 보면 중국 불교, 한국 불교의 역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리 공부가 세밀하지 않습니다 미얀마나 스리랑카나 태국 같은 곳은 아비담마라고 해가지고 교리 공부를 아주 세밀하게 하고요 티베트 불교도 교리 공부를 아주 세밀하게 하는데 중국 불교나 한국 불교 쪽은 그 참선을 해서 마음을 깨친다는 선종의 문화가 강해서 그런지 교리 공부를 세밀하게 하지를 않은 그런 어떤 역사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대만의 큰 스님께서도 아마 그런 부분에서 좀 실수를 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큰 스님께서도 가끔씩 잘못 설명할 때가 있는데 우리 일반 불자들이 불교 공부하면서 얼마나 불교가 어려울까 이런 생각을 제가 잠시 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식물이 윤회하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제가 말을 한 부분에 있어서 이 방송을 보시면서 납득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이 이야기 길게 하면 이제 한도 끝도 없거든요 다만 아비담마라든가 구사론이라든가 또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 것이다 일체 유심조를 세밀하게 분석한 대승의 교리인 유식사상에서도 식물은 윤회하는 존재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원군이 질문한 식물로 태어난 것은 복을 많이 지은 거예요 복을 조금 지은 거예요 라고 질문했는데 식물로는 태어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복이 많냐 복이 적냐 이렇게 말하기가 애매하죠 그러면 이런 질문은 가능하겠죠 식물에 의지해서 태어난 목신 나무에 붙어 사는 귀신인 목신은 복을 많이 지은 거냐 적게 지은 거냐라고 하면 저도 잘 모르겠는데 다만 중요한 것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처님 가르침을 만난 복이 최고의 복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원이 학생이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 어린 나이에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 주원이 학생이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아빠가 눈이 점점 안 좋아지신다고 기도해 달라고 하셨는데 우리 아빠를 위해서 제가 기도를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주원이 아빠 되시는 분 빨리 건강이 쾌차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주원이 학생도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드리세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언니하고 엄마가 불교를 안 믿는다고 너무 짜증이 납니다 라고 하는데 짜증내지 마세요 어차피 다 자기 인연대로 살아갑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도 있고 불교를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부처님 가르침을 잘 따르는 사람도 있고 부처님 법을 만났는데도 엉터리로 사는 사람도 있고 결국 다 자기 인연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짜증나지 마시고 우리 주원이 학생이 열심히 수행하며 나중에 언니와 엄마에게도 인정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좋은 편지 보내준 우리 주원이 학생 너무 고맙고 우리 소원대로 방송에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빠 엄마한테 효도 열심히 하시고 부처님 가르침 잘 닦아서 우리 주원이 학생 항상 부처님과 보살님의 큰 가피 받으면서 항상 고운 나날 되시기를 이 광우스님이 추천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얼마 전에 비구니스님 세 분이 차 한 잔 마시러 오셨어요 이제 연배가 60대 70대 되시는 그런 어른 비구니스님이신데 이제 또 저의 소나무 또 광팬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구니스님 세 분이서 차 마시면서 그래도 이 세 분의 스님들께서도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 마음을 많이 닦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어떤 놀라운 가피를 많이 체험하셨더라고요 참 자기가 스스로 기도하고 자기가 스스로 수행하다 보면 아 분명히 이 불보살의 가피가 있구나 정말 이 불법에 아주 오묘하고 심오한 맛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죠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광호스님은 요새 젊은 스님답지 않다 그래서 이제 좋은 의미로 요새 젊은 스님답지 않다라고 하시길래 어떤 거요 했더니 요새 젊은 스님들은 기도라든가 가피라든가 인연법, 인과법이라든가 업보 얘기를 잘 안 하는데 광호스님은 그런 옛날 노스님들이나 옛날 옛적에 노스님들이나 이렇게 하실 법한 본문을 굉장히 감친맛나게 굉장히 잘 요리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맛있게 그렇게 이야기를 전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덕담을 해주시면서 요새 스님답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를 내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체험했기 때문이다 내 본인이 체험했기 때문이다 내가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가피에 대해서 불보살님의 가피와 관세음보살님의 가피와 지장보살님의 가피와 이 불보살님의 놀라운 그런 어떤 위력에 대해서 자신있게 말하는 이유가 있다 그럼 바로 내가 내 본인이 직접 체험했기 때문이다 자기가 맛을 본 사람은 자기가 체험한 사람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꼭 맛을 보지 못하신 분들 꼭 불교를 머리로만 따지시는 분들 꼭 불교를 지식적으로만 이해하시려는 분들이 이런 기도라든가 불보살님의 가피 같은 이야기를 들으며 그런 부정적인 반응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불보살 가피의 이 위력과 불보살 가피의 세계는 수많은 대승경전에 그대로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시장경에 나와있고 법화경에 나와있고 금강경에도 금강경 부처님의 가피에 대해서 나와있고 수많은 대승경전에서 불보살님의 가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불교를 공부하는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불자가 불보살의 가피를 믿지 않거나 불보살의 가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면 그거는 대승의 가르침 대승경전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가면 대승경전 대승의 가르침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이나 기도를 해서 불보살님께 얻는 가피 자체가 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불성의 힘이다 이렇게 다 내 마음자리로 돌리기는 하지만 그게 마음의 힘이든 내 마음밖에 힘이든 불보살의 가피는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업장 소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불보살님의 가피를 구하지 않습니까 불보살님은 언제든지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행복한 길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항상 우리들에게 지혜와 자비의 광명을 뿜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를 하고 업장 소멸을 하고 내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던 그 수많은 업보들을 닦아가면서 이 마음을 하나하나 깨쳐나갈 때 아 불보살의 가피는 분명히 있구나 불보살의 가피조차도 내 마음 밖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구나 믿고 의지하면 내 마음의 힘이든 내 마음 밖의 진짜 불보살님이 진짜 있어서 나에게 주는 힘이든 그런 머리로 따지는 것과 상관없이 분명히 나를 올바른 길로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그런 힘이 있구나 그것을 내 내면에서 뿌듯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를 머리로만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불교를 지식으로만 이해하려 하지 마십시오 저도 절에 20년 있으면서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 저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꼭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불교를 이해하려는 사람들은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그리고 머리와 지식으로만 불교를 이해하는 사람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기 깜냥으로 자꾸 부처님의 가르침을 왜곡시키는 걸 제가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경전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이 저 태양빛이라면 우리 중생들의 아르마리는 태양 옆에 반딧불 수준뿐이 안 된다 깨치지도 못했고 탐욕과 성냉과 어리석음조차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중생의 자기의 깜냥으로 부처님의 위대한 가피와 부처님의 위대한 지혜와 부처님의 위대한 경전을 마음대로 그렇게 가위질하듯이 재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소나무 불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곡하게 말씀드리는 게 지식으로 이해하지 말아라 절대 머리로 이해하려 하지 말아라 부처님의 가르침은 내 내면에서 내 내면에서 체험하는 이 맛 이 힘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강곡하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 비구니스님 세 분도 이제 당신들만의 수행생활을 하면서 이제 맛을 본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나 재미난 이야기들을 들어서 오늘 불자님들에게 이 좋은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그 첫 번째 비구니스님께서는 저 파주에 살고 계세요 파주 파주에 살고 계시는 혜심이라는 비구니스님이신데요 이 파주에 계시는 혜심스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 사회생활을 잠깐 하셨대요 이제 사회생활을 하시다가 그냥 사람들 잘못 만나고 뭐 좀 사기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서 엄청나게 큰 공경에 처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갑자기 시력을 잃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스트레스성으로 갑자기 시력이 눈앞이 깜깜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으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으면 갑자기 눈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을 다니면서 시력이 조금은 돌아왔답니다 시력이 조금은 돌아왔지만 그래도 예전 같지 않게 눈이 캄캄해가지고 눈의 시력의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주변에 같이 절을 다녔던 도반들이 법화경을 좀 사경해라라고 이렇게 권유를 했답니다 법화경을 사경해라 그래서 그때 한글로 된 법화경 책을 구해가지고 열심히 사경을 했대요 법화경을 사경하다 보니까 마음이 점점 편안해지더래요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것은 스트레스가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소나무 불자 여러분들께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첫 번째 일어나는 가피가 마음이 편안해진다 금강경을 하든 법화경을 하든 혹은 108배를 하든 연불을 하든 하여튼 기도에 집중하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맞아 맞아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 맛이 있지 아마 이렇게 스스로 체험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화경을 계속 사경하다 보니까 마음이 계속 편안해지는 마음이 편안해진 그 맛에 계속 법화경에 사경을 했는데 법화경을 한 두 번 넘게 사경을 했을 때 법화경에 다 사경하고 나서 갑자기 눈앞에 환한 광명이 펼쳐지더랍니다 눈앞에 눈앞에 환한 광명이 쫙 펼쳐지면서 그 눈앞에 광명이 펼쳐지는 체험을 하고 난 뒤에 시력이 완전 정상으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가피 받으신 거죠 그래서 눈앞에 환한 광명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시력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이런 어떤 기도의 맛을 보니까 불심이 훨씬 더 지극해진 겁니다 훨씬 더 이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꾸준히 이제 절에 다니면서 그 뒤로 신행생활을 더 열심히 하시고 법화경 사경도 더 열심히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계속 법화경을 또 사경하는데 법화경에 다 사경하고 나서 갑자기 눈앞에서 우수수수수수 하면서 하늘에서 꽃비가 막 쏟아지는 환상을 보셨답니다 정말 생생하게 하늘에서 막 꽃비가 쏟아지더래요 근데 우리가 경전을 보다 보면 부처님의 법을 설하시니 하늘에서 광명이 일어나고 눈앞에서 막 꽃비가 쏟아지고 하늘에서 음악소리가 나고 갑자기 주변에서 한 번도 맡아보지 못했던 아주 그냥 그윽한 향기로운 그런 어떤 향냄새가 주변에 쫙 이렇게 펼쳐졌다 뭐 이런 내용들이 경전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스님께서 법화경에 다 사경하고 나서 딱 이렇게 고개를 들었는데 생생하게 눈앞에서 수많은 꽃비가 눈앞에서 막 쏟아지는 환상을 보면서 아 부처님 말씀이 거짓이 아니구나 경전에 나오는 말씀들이 거짓이 아니구나 정말 하늘에서 꽃비가 쏟아지는 도리가 있구나 라는 걸 완전히 체험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경험을 하시고 나서 이제 시절 인연이 되셔가지고 머리를 깎고 출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열심히 이제 수행정진하고 계시는데 그런 출가하기 전부터 법화경 사경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그런 체험과 맛을 보셨기 때문에 출가하고 난 뒤에도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국에 유명한 기도도량을 다 다니면서 기도를 하셨는데 특히 그때 이제 몸에 또 힘이 있으시니까 3천배를 많이 하셨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도량들을 신도들과 함께 신도회를 조직해가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3천배의 수행을 열심히 하셨는데 그 3천배하고 기도하면서 또 수많은 가피와 신비한 체험들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중에 이제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 오래전에 남의 보리암을 가게 됐대요 신도들과 이제 남의 보리암을 가게 됐는데 그 남의 보리암이 또 관세음보색 가피가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남의 보리암을 갔는데 그 차를 타는 와중에서 실수로 차 문을 잘못 닫아가지고 발목에 꽉 끼워버렸대요 발목을 아마 차 문으로 딱 이렇게 찍어버렸던 것 같아요 너무 아파가지고 정말 인대가 끊어질 수도 있고 뼈에 금이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났는데도 발목에 가라앉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보리암에 이제 코앞에 도착했는데 막 걱정이 되시더래요 발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오늘 힘들게 신도들하고 남의 보리암까지 왔는데 이거 오늘 3천배 이거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보리암의 밑에 주차장에다가 차를 놓고 이제 천천히 발목이 너무 아프니까 천천히 이제 보리암으로 이렇게 고개를 넘어갔는데 보리암의 문 앞에 보리암 들어가는 일중 문 앞에 웬 할머니가 이렇게 서 계시더래요 근데 할머니가 복장이 스님들이 있는 회색 장삼을 입고 있고 머리에 이렇게 쪽을 쥐고 있었대요 머리에 이렇게 쪽을 쥐고 있는 어떤 맑아 보이는 이렇게 할머니가 한 분이 이렇게 서있더니 이 스님을 보시고는 그 파주의 혜심스님을 보시고는 이렇게 합장을 하면서 먼저 인사하면서 아유 밑에서 발을 다쳤는데 어떻게 3천배 하겠다고 여기까지 왔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스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내가 밑에서 발목 다친 거는 어떻게 알고 계시지? 내가 오늘 3천배 하려고 마음먹고 온 거는 어떻게 알고 계시지? 처음 보는 분인데 그래서 신기하다 해가지고 일단 자기한테 인사하니까 얼떨결에 같이 이렇게 인사를 했대요 스님 이렇게 인사하고 딱 들어서 봤는데 그 할머니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더래요 합장하고 딱 봤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졌더랍니다 이쯤 되면 전설의 고향이죠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전설의 고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거 스님이 저한테 직접 해주신 얘기예요 어 신기하다 뭐지? 꿈인가 생신가 그리고 이제 보리암 법당에 올라가서 딱 이제 부처님께 예배드리고 예불 드리고 난 뒤에 딱 3천배를 시작하는데 분명히 보리암 올라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욱신거리던 그렇게 그 눈썹이 파르르 떨릴 정도로 아팠던 발목에 하나도 안 아프더래요 그리고 법당에서 그 자리에서 아무런 고통 없이 순식간에 3천배를 끝내버렸대요 3천배를 딱 끝내고 나니까 멀리서 이제 도량석 소리가 들리더래요 새벽 예불 시간이 온 거예요 그리고 새벽 예불을 싹 마치고 난 뒤에 전혀 발목에 아무런 문제 없이 그렇게 이제 남의 보리암을 내려오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주신 스님께서 아무리 지금 생각해도 그 할머니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난대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 관세음보살님 화신이 아니었을까 관세음보살님이 그래도 자기를 이렇게 발목이 아픈데도 쫄득거리고 3천배 하려고 올라온 자기 모습을 보고 갸륵하고 불쌍해서 격려해 주시려고 이렇게 몸을 놔두신 화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한다 또 이런 말씀 재미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비구니스님께서도 재미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스님께서는 이제 인천에 계시는 법파스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인천에 계시는 스님이신데 이 스님께서 당신이 있는 절에 어느 이제 40대 거사님이 계시대요 그 40대 거사님이 계시는데 그 거사님 이야기가 그렇게 신기하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래전에 오래전에 1월달에 1월달이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추운 날이지 않습니까 1월달에 그날 영하 20도였다고 합니다 영하 20도 1월달 영하 20도에 그 거사님이 뇌졸중에 갑자기 뇌졸중이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버리셨대요 이렇게 길바닥에 인적이 드문 길바닥에 1월달 영하 20도인 그런 기온에 갑자기 뇌졸중이 와서 쓰러져서 몇 시간 동안 방치돼 있었대요 우리 같으면 아마 얼어 죽었을 겁니다 저체온이라고 하죠 저체온 쪽으로 아마 얼어 죽었을 거예요 그렇게 몇 시간 동안 쓰러져 있는 걸 정말 기적같이 지나가는 사람이 발견해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응급실에 갔지만 완전 혼수상태에 빠져버렸대요 그래서 의사들이 이렇게 보면서 아 가망이 없겠다 그래서 가족들한테 마음의 준비를 해라 깨어나기 힘들 것 같다 깨어나기 힘들고 가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영하 20도인 상태에서 땅바닥에 뇌졸중이 와가지고 몇 시간 동안 방치가 됐었는데 거기서 살아난다는 것은 정말 기적같은 일이죠 그런데 당연히 깼겠죠 깨어났으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겠죠 여러분 이러니까 긴장감이 하나도 없네요 여러분 그분이 이제 깨어나신 거예요 그 거사님 깨어나셨는데 그 거사님이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의식을 차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난 뒤에 이제 말도 조금씩 의사소통을 하게 되었는데 의사들은 깜짝 놀라죠 도저히 가망이 없는 줄 알았는데 사람의 의식이 돌아왔으니까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몽고하니 그 혼수상태에 빠졌을 때 생생한 꿈을 꿨대요 아주 생생한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이었냐면 혼수상태에 썼을 때 자기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 상태에서 팔과 다리가 다 사라진 상태에서 몸뚱아리만 남았는데 이 몸뚱아리가 시커먼 진흙같은 진흙같은 시커먼 물속에 꼬르르르 이렇게 이제 잠기는 거예요 빠져서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몸이 잠겨서 이제 목까지 목에서 이제 입까지 점점 넘어올 때 이제 손하고 발이 없으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외쳤답니다 손도 없고 팔도 없고 몸뚱아리만 있는 상태에서 그 시커먼 물속에 빠져들 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데 그러니까 그때 완전히 빠지면 죽는 거였어요 완전히 목구멍까지 빠지기 직전에 살려주세요 하는데 하얀색 옷을 입은 여자가 나타났대요 하얀색 옷을 입은 여자 백의의 천사 여러분 이제 소나무 보셔서 알겠지만 하얀색 옷을 입은 여자 하면 이제 딱 누가 떠오르죠? 그렇죠 관세운 보살 흰 옷을 입고 계시는 백의 관음 백의 관세운 보살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싹 나타나더니 자기를 이렇게 건져주더래요 자기를 싹 건져주면서 안전한 곳에 자기를 딱 놔주는 순간 의식이 딱 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거사님이 직접 이야기하신 거래요 그래서 이제 재활치료를 받는데 의사들이 의식이 깨어난 것만도 기적이다 몸 상태가 원래대로 돌아오진 못할 거다 그냥 재활치료를 열심히 받아서 지금보다 몸 상태가 나빠지지 않는 것만 해도 기적일 것이다 라고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몸이 완전히 정상이 되셨대요 몸이 완전히 정상이 되어서 지금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다고 합니다 정말 기적같은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거사님이 자기가 한번 이런 체험을 하고 났더니 불심이 아주 깊으셔가지고 항상 이제 부처님 은혜를 갖는 마음으로 이렇게 절에 다니시는데 스님보다 더 스님같이 생활하신대요 아주 그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지극한 불심으로 지금 잘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다고 합니다 사람이 한번 이런 거 경험하면 정말 사람의 일생일 때 자기 사고방식이 싹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신 거사님의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런 어떤 놀라운 일들은 우리가 흔히 전설의 고향이나 옛날 이야기 속으로 같은 그런 프로들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이런 내용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체험하고 실제로 자기가 맛을 보고 실제로 자기가 경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소나무라는 프로그램이 거의 5년 가까이 꾸준히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주변에 많은 불자님들이 저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스님 저는 소나무에 나오는 그 가피를 100%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경험했습니다 저의 아들도 경험했습니다 저의 어머님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가피를 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기도하세요 간절하게 간절하게 불보살림의 가피를 청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솔직히 있습니다 막말로 기도했다고 모든 소원이 성취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힘들게 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더디고 힘들고 일이 잘 안 풀리고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안 좋은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나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죠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이고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사람들은 기도 효과를 빨리 보기도 하지만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부족하고 박복한 사람들은 기도를 열심히 해도 효과가 더디게 나타난다 그러니 지금 효과가 있냐 없냐에 집착하지 말고 그저 마음을 닦고 선업을 닦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꾸준하게 닦아 나갈 뿐이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복을 지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긴 것은 내가 크게 받아야 할 큰 업보가 있었는데 나쁜 일이 생긴 걸로 크게 받을 업을 작게 받은 것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 마음 닦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기준과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다 내 업이다 나는 내 업을 닦는 마음으로 내 선업과 공덕을 닦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닦는 마음으로 일이 일비하지 않고 그냥 닦아 나아가겠다 내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나쁜 일이 생긴 것도 내가 전생에 너무나 못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 생에 내가 언젠가 크게 받아야 할 업보를 지금 작게 받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과 업보의 가르침 이 인연법은 절대 피할 수가 없다 내가 지금 기도로 녹여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확고한 자기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 소나무 프로그램을 보면서 우리 불자님들이 이런 마음의 중심이 확고하게 뿌리내리기를 제가 강곡하게 권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비구니스님께서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저기 봉청동에 계시는 다견이라는 비구니스님께서 해주신 말씀인데요 다견스님께서 지금 70대입니다 연세가 70대이시다 보니까 몸의 관절념이 관절이 옛날 같지가 않으시대요 온몸에 관절념이 있으신데 오래전에 제가 소나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비구니스님이 무릎 연골이 다 달았는데도 매일 108배를 하시는 노 비구니스님이 계시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의사선생님이 무릎을 보면서 매일 108배 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그 자리에서 의사선생님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이 무릎으로는 108배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놀라워하던 그런 어떤 비구니스님 이야기가 있었다 예전에 제가 오래전에 이 이야기 했는데 기억나실런지 모르겠어요 제 광팬들 중에서는 지금까지 했던 소나무 두세 번씩 네 번씩 돌려서 보신 분들도 수두룩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비구니스님께서 경험을 하셨던 건데 얼마 전에 신도들과 함께 소요산에 가셨대요 신도들과 함께 소요산에 가셨는데 이제 소요산에 가가지고 각자 신도들끼리 자율시간을 가진 뒤에 몇 시에 몇 시에 소요산 밑에 광장에 몇 시에 모이자 모이고 나서 이제 인원체크해서 버스 타고 출발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답니다 근데 이제 스님께서는 관절이 나쁘시니까 관절이 좋지 못하시니까 이렇게 소요산 이렇게 이제 성지술래 사찰을 하고 난 뒤에 몸도 안 좋고 해서 광장에 남들보다 좀 일찍 내려오셨대요 그래서 광장에 좀 일찍 내려오셔서 이제 광장에 내려오시고 난 뒤에 스님께서 신도를 기다리는 차에 이제 광장에서 잠깐 앉아가지고 노는 입에 연불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불을 하셨대요 노는 입에 이제 연불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한동안 이렇게 연불산매에 빠져 계실 때 갑자기 오른쪽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이 따끔하더래요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이 따끔해가지고 뭐지 하고 봤더니 시커먼 말벌이 스님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을 침으로 딱 쐈다는 거예요 어찌나 아프든지 가운데 손가락이 퉁퉁 부었대요 이거 방송에서 가운데 손가락 보여드릴 수도 없고 가운데 손가락이 그 말벌에 침이 쏘여가지고 퉁퉁 부었더랍니다 아이고 별일에 다 있네 아 이게 뭐야 그래서 이렇게 연불하실 때 이렇게 연불을 이렇게 하실 때 연불하던 찰나에 이렇게 그냥 봉침을 맞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 다음날 스님께서 온몸에 관절염이 있으셔가지고 특히 오른쪽 어깨가 너무 아프셨대요 정말 오른쪽 어깨를 이렇게 움직이기도 힘들 정도 너무 아프셔서 온갖 병원도 다니시고 침도 맞으시고 뜸도 맞으셨는데 이 낮지 않았던 오른쪽 어깨가 자 여러분들 이미 다 마음속으로 알고 계시죠? 그 그날 소요상 그 밑에 광장에서 가운데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 봉침 말벌에 침을 딱 맞자마자 퉁퉁 붓더니 그 다음날에 그토록 몇 년 동안 당신을 괴롭혔던 오른쪽 어깨의 통증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셨대요 완전히 말끔하게 나와버렸대요 이야 참 별일이 다 있습니다 진짜 이거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잡듯이 얻어 걸린 걸까요? 그런데 당연히 이 스님은 아 부처님께서 가피해 주셨구나 나보고 기도 좀 더 열심히 하라고 이 어깨를 치료해 주셨구나 이렇게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꼭 하나 말씀드릴게요 또 이 이야기 듣고 봉침이 몸에 좋은가 보다 또 봉침 맞으러 다닐실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그 벌을 잡아서 침을 놓으면 그 살아있는 벌이 죽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불자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봉침을 맞게 되면 감접적으로나마 그게 살생의 업보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불자 여러분들 이 관절렴 어깨가 아프신 비구니스님이 우연히 말벌에 침을 맞고 어깨 통증이 낫다라는 이야기만 듣고서 우리 어디 시골 가서 봉침 맞을까? 우리 불자 여러분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행여라도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살아있는 벌을 잡아다가 침을 놓게 되면 오히려 그게 살생의 업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불자 여러분들은 이 살생의 업을 지을 수 있는 이 방법은 되도록 피하셔라라고 제가 또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어쨌거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이 비구니스님들께 들은 세 분의 비구니스님들께 들은 세 가지의 가피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첫째는 법화경 사경하시고 또 남의 보리하면서 삼천배 하셨던 비구니스님 이야기 또 두 번째 이야기는 그 비구니스님 사찰에 다니는 거사님 쓰러지셨다가 어떤 환상 속에서 하얀 옷을 입으신 분이 자기를 구해주는 그런 체험을 하신 거사님 이야기 들려드렸고 마지막 이야기는 그 다견이라는 스님께서 소효산에서 말벌에 침을 맞은 뒤에 자신을 그토록 괴롭혔던 어깨 통증이 싹 사라지게 되었다 또 이런 이야기 세 가지 이야기를 전해드렸네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결국 기도의 가피는 자기가 맛을 봐야 됩니다 지금 얼마나 이 시국이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합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가 제가 너무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사실 이게 다 우리의 업입니다 우리가 지은 이 업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이토록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결국 부처님께 기도하고 내 마음의 업장을 닦아 나가면서 끊임없이 복과 선옥과 공덕을 쌓는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결국 우리가 닦아야 할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 업이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업장 소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부터 복을 많이 짓고 선업을 많이 닦고 공덕을 많이 쌓으시기 바랍니다 행복도 불행도 결국 내가 지은 나의 인연법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승부를 하십시오 여러분 승부를 하십시오